3월 학력평가 반갑습니다. 박수원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202상 수능 대비 3월 학력평가 해설강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지금 그렇게 심각하게 어렵지는 않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어떤 내용들이 출제가 됐었으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예년 3월 학력평보다는 어려웠어요. 이게 작년꺼보다는 어려웠는데 올해꺼는 그렇게 아주 3월 학력평 자체가 난이도가 아주 높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조금 뭐라고 그럴까 열심히 안했으면 당연히 좀 난이도가 높았겠죠. 그죠? 근데 어떤 요소들이 학생들이 힘들게 했는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풀면서 가보죠. 여러분들. 봅시다. 1번 문제입니다. 지구의 역사 파트인데 정답률이 69%입니다. 이거는 아직 공부가 다 안 되어 있는 학생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수능시험 문제에 나오면 정답률이 높아질 거니까 참고해서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세요. 첫 시험이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봤어도 상관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자 그럼 가볼게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그 선생님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가 나오면 이게 언제 시작됐고 언제 끝난지를 알아야 한다. 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언제냐면 A가 5.4억 년 전에 시작을 해요. 5.4억. 그죠? 이게 2.5억입니다. 2.5억. 그리고 이제 0.66억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시기가 좀 차이가 난다. 그러면 1번 기업부터 보시면 이거에 대해 옳은 설명입니다. 최초의 육상식물은 A 시기 이후에 출현하였다. 이렇게 나왔는데 최초의 육상식물이에요. 여러분들 자 고생대가 여러분들 기로 따지면 카모실대 석패 이렇게 가거든요. 카모실대 석패 그러면 우리가 최초 출현 시기들을 얘기할 때 척, 육, 양, 파, 겉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최초의 척추동물 출현 최초의 육상식물 출현 육상식물이죠. 양소류 출현 파충류 출현 거시식물 출현이거든요. 그러면 최초의 육상생물은 실료리아기 때 출현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 때를 갖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좀 디테일하게 지역적으로 나오면 저기 기단위까지 떨어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기단위까지 기억해 두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기억 맞았죠? 니은 봐봐. B 시기의 삼엽충 삼엽충 언제 출현합니까? 캄브리아기 때 출현하죠. 이때입니다. 이때 출현하기 때문에 삼엽충은 그러니까 이건 틀렸죠. 그죠? 디귿 보세요. 암모나이트는 시식에 멸종하였다. 자, 여러분들 중생대에 이제 화석을 갖다 표준화석을 갖다 좀 얘기를 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암모나이트 공룡이 좀 비슷하게 출현을 하고요. 중간에 시조새가 출현하는데 끝까지 가는 건 암공이야. 알겠지? 시조새는 중간에 멸종됩니다. 그래가지고 암모나이트 공룡은 중생대 말에 멸종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까지도 같이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답은 기역과 디귿 3번이 되겠죠.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 얘네들은 언제 출현하고 언제 멸종하고 이런 것들이 좀 정해져 있구나. 기 단위까지 좀 알아둬야 되는구나. 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어요. 알겠지? 자, 다음 문제 가봅시다. 이게 공교롭게도 첫 페이지에서 오답률 1위가 나왔어요. 이게 정답률이 38%가 나왔는데 이건 대기대순환 파트는 전통적으로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파트거든요. 선생님이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다음에 문제 나오면 틀리지 마시고 기본적인 내용도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일단은 위도가 나와 있어요. 위도 나와 있으면 여기가 60도 N이잖아. 그죠? 60도 N 그리고 30도 N이 되겠죠? 자, 기본적인 내용을 기억하고 계시죠? 이건 페렐 모형이잖아요. 그죠? 삼순환 세포 삼순환 세포모형 그죠? 삼세포순환 모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것들 일단은 적도지방이 뜨겁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공기가 수렴을 하면서 상승기류가 만들어진다. 이걸 먼저 기억을 해둬야 되겠지. 화살표 모양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여기 헤들리순환이라고 부르죠. 이거를 헤들리순환 헤들리순환이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페렐순환이라고 부르죠. 페렐순환 페렐순환은 간접순환이잖아. 왜 간접순환이야? 저위도에서 공기가 하강하고 고위도에서 공기가 상승하잖아. 원래 직접순환이라는 게 여러분들 뭐예요? 뜨거운 데서 공기가 상승하고 차가운 데서 공기가 하강해야 돼. 고위도라고 할수록 차가워지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극순환 있잖아요. 극순환 극순환도 여러분들 차가운 데서 공기 하강하고 뜨거운 데서 공기 상승하는 직접순환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잡아줘야 되는 게 이렇게 순환 모형이 화살표가 이렇게 되고 이건 직접순환이고 그리고 이것도 직접순환이구나. 먼저 잡아주시고 여러분들 이게 원리적으로 다가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순환의 모형을 보니까 크기가 달라. 그치? 높이가 나와 있는데 여기 여러분들 이런 데를 갖다가 우리가 대륙권 개면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아 대륙권 개면의 높이가 다르구나. 그럼 뭐야? 따뜻한 정도가 다르구나. 그러니까 뜨거울수록 공기가 더 위로 올라가는 거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알겠지? 음 그런 부분을 먼저 찾아줘야지. 그리고 또 한 가지 공기가 수렴한다 발산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건 수렴이 나왔던 거거든. 얘들아 공기가 수렴하잖아. 그럼 뭐야? 저압대죠. 저압대야. 그치? 수렴해서 상승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고압대죠. 그죠? 여기는 저압대가 되겠죠? 여기는 고압대가 되는 거야. 각각의 위치의 이름들도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극지방이 고압대에 만들어지면 뭐야? 극고압대라고 하죠. 극고압대. 자, 여기는 뭐야? 한대 전선대. 한대 전선대. 그리고 여기는 뭐야? 아열대 고압대 혹은 중의도 고압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아열대 고압대. 그 이름도 다 기억해야지. 그치? 이름도 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 여기는 뭐예요? 적도저압대 혹은 열대수렴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공기가 지상에서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가 다 결정이 된단 말이야. 고압대에서는 여러분들 뭐예요? 발산을 하잖아. 그러니까 고압대 발산하고 저압대 수렴하고 여기도 수렴하고 여기도 발산하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아 여기는 공기가 발산하는구나. 발. 여기는 뭐야? 수렴하는구나. 여기는 발산하는구나. 여기가 수렴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치? 이걸 먼저 좀 기억을 하셔야죠. 공기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해둬야 되는데 이 그림에서는요. 남북방향의 이동성을 갖다 좀 기억해둬야 돼.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어요. 모평에. 이거는 북풍계열 바람이죠. 남풍계열 바람이죠. 북풍계열 바람이죠. 지상에서 부는 바람이 되게 중요해. 그리고 지금 쓰는 거는 전부 다 지상에서의 기압을 얘기하고 수렴 발산은 보통 지표에서의 수렴 발산들을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내용 기억하시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셔야 돼요. 자 그럼 기억부터 가볼게요. 직접순환에 해당하는 것은 A와 C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죠. 직접순환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고? 원리를 기억하면 돼. 저의도가 뜨거우니까 뜨거운 데서 상승하고 차가운 데서 하강한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지. 뜨거운 데서 상승하고 차가운 데서 하강한다. 이거잖아. 그치? 이거 기억하시고 니은 봐봐. 온대저기압은 기억보다 니은 부근에서 주로 발생한데 자 온대저기압이래. 여러분들 온대저기압 워딩 나오자마자 뭘 떠올려야 돼? 이거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맨날 얘기하는 겁니다. 온대저기압 나오는 순간 떠올려야 되는 워딩은 뭐다? 전선이다. 전선. 전선은 왜 만들어진다? 자 이거 워딩들에 여러분들 의미들이 다 있어요. 전선 왜 만들어진다? 찬 기단하고 따뜻한 기단이 서로 만나가지고 만들어지잖아. 그치? 그럼 뭐가 돼야 돼? 전선에서는. 아 공기가 수렴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이어가셔야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원리를 알면 잘 안 틀린다고. 아 공기가 수렴하는 거야. 전선이 만들어지면 공기가 만나야 돼. 수렴해야 돼. 그러면 뭐보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 기역보다 니은 부근이래. 자 기역보다 니은 부근이래. 그러면 기역부근이 지금 공기가 수렴을 하고 있잖아. 그치? 수렴을 하고 있는 데서 전선이 만들어질 확률이 훨씬 높죠. 그러니까 이 이름을 기억을 못한다고 쳐봐요. 여러분들이. 아 이게 전선대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미 다 그치? 이름을 기억을 못해. 그래도 전선의 기본 원리를 알고 있으면 문제가 풀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능 공부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알겠죠? 원리를 다 기억을 하시는 게 맞다. 오케이? 자 디귿 봐봐. 디귿에서는 공기가 발산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보세요. 지금 내가 뭐라고 했어? 아 여긴 저압대야. 뜨거우니까. 그러니까 공기가 수렴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디귿도 틀렸네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기압의 배치라든가 바람의 방향이라든가 수렴 발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원리를 갖다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그림이 눈에 보일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거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에서 화살표만 빼고 지금 낸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다른 방식으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어본 친구들은 알 테지만 기출문제 풀었을 때 자료를 1차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기출문제에서는 기압을 갖다가 준 경우 혹은 풍향을 준 경우가 있단 말이야. 기압이나 풍향을 줘. 그리고 이제 이거는 북반구만 거의 표시를 해놨는데 남반구까지 다 표시해 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데이터가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그림이니까 이 그림을 기반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이제 응용을 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명. 알겠지? 응용이라는 건 그런 방식으로 해줘야 된다.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고요. 이 문제는 학생들이 3번과 5번을 많이 골랐습니다. 3번 21%, 5번 31% 골랐으니까 그냥 골고루 틀렸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내용들 잘 기억해 두시고 기본적인 내용 중에서 내가 뭘 놓쳤는가 그 생각 하시면서 공부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기본만 잘 잡아 두면 다시는 안 틀릴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 잘 잡아 두시고 문제 보고 보도록 하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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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